마치의 인사 오늘은 저희 인사맨트를2017 더 열심히 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그니처 아시나요? 예 자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화이팅! 자, 이들의 게스트쇼 시작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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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rum! 그리고 여러분은 예정. 오유 incluso와 고객! 우리 대답 네나 속도 좀 해야 하는거지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long 맘속 어 Oops 맘이 맘 been 인터넷 맘 맘 맘 배웜 너무 좋아! 오케에이! 렛츠고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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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raaluru damn K statistics 아니, 이런 노래들로 이렇게 멋있는 부분을 꾸미기가 쉽지 않거든요, 댄서들 입장에서. 진짜. 어떤 아이디어. 아, 일단은 오늘 크랑크 행사다 보니까 여기도 오빠, 저기도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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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짠. 그래서, 오빠 짜리 준비를 해갖고, 오늘 보여드린 세 곡을 여기서 최초 공개했어요. 사실 저희가 배틀장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,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밖에 나와가지고, 야, 더 빡세게 해야 돼. 맞지, 맞지. 자,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재밌게 무대를 마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우리 크로퍼들에게 기치지 않나 읽어주는 것은 우리 흑신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많은 덕분을 받습니다. sur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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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f! 한글자막 by 한효정